안녕하세요 소울시커 입니다 오늘 할 것은 msi 모드에서요 어드밴스드 모드 들어가서 OC 탭에 들어가면은 쭉 내리면은 메모리 트라이 잇 이라고 옵션이 있습니다 이 메모리 트라이 잇 옵션을 오른쪽 설명을 보시면은 메모리 프리셋 이라고 적혀 있죠 msi 보드에서 보드 제조사가 미리 설정한 메모리 세팅 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눌러보면 클럭과 cl 타이밍들이 쭉 리스트가 있어요 많게는 8800 까지 있네요 그럼 여러분들은 8800 까지 되나 하고 이거 선택을 해 가지고 부팅 시키면요 부팅 안될 겁니다 그냥 프리셋 이라고 다 되는 걸 넣어 놓은 건 아니구요 얘네가 뭐 임의로 이렇게 세팅을 해 놓은 거긴 한데 다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이 프리셋이 어떤 게 적용이 가능한지 여러분들은 궁금하실 거에요 내 시스템에 이걸 어떤 걸 적용할 수 있을까 메모리마다 좀 다르구요 여기에서 지정된 세팅이 내 메모리와 내 cpu 그리고 내 보드에서 이걸 동작시킬 수 있는 충분한 퍼포먼스가 나와 줘야지 동작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잘 모르실 거 아니에요 이게 내 거에서 돌아갈지 안 돌아갈지 그러면 나는 어떤 옵션을 적용해서 써야 되는가 보통 메모리가 만들어지면요 그 메모리는 수율 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 그 메모리가 감당 가능한 어떤 동작 특성이 다 미세하게 좀 달라요 그 중에 가장 잠재력이 가장 높다 라고 평가 되어 있는 게 하이닉스 에이다이 칩셋입니다 그래서 하이닉스 에이다이 칩셋을 가지고 만들어진 메모리를 사용하는 게 일단은 이런 높은 클럭이나 혹은 더 낮은 타이밍을 사용하는데 유리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트라이딧 옵션들에 대해서 어떤 메모리가 가장 잘 적용이 되는지를 놓고 봤을 때 일단 하이닉스 에이다이가 가장 잘 적용이 될 겁니다 하이닉스 에이다이라고 해서 하이닉스 메모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이닉스 에이다이 칩셋을 사용한 메모리를 얘기하는 걸로 예를 들어 뭐 패트리오트 뭐 클레브 메모리 대중적으로 유명한 게 그런 것들이죠 그런 메모리를 사용하셔도 돼요 아니면 뭐 지스킬 뭐 이런 제조사들 에서 만든 메모리 중에서도 칩셋 자체가 하이닉스 에이다이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에이다이 메모리 중에서도요 각각 수율이 좀 달라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의 정규분포를 가지고 있고 평균 수율을 가지고 있어요 그 평균 수율에 대해서 제가 메모리 폭기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웬만하면 잘 될 거야 같은 그런 수율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 에이다이 기준으로 이게 어디까지 적용이 되고 어떤 게 성능이 잘 나오고 어떤 걸 쓰는 게 좋고 이런 거를 한번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려고 지금 준비를 했어요 일단은 요 지금 바로 적용해서 보여드릴 건 아니고 이거를 어떤 거든 하나를 적용하면요 이제 클럭이 바뀌었죠 클럭이 바뀌고 쭉 내려보면 전압이 바뀝니다 vdd q 전압이 1.2 볼트로 들어갔죠 그 다음에 d램 볼티지 이게 d램 vdd 전압이구요 그 다음에 d램 vdd q 전압이 또 1.1 볼트로 수동으로 입력이 됐구요 d램 vpp 전압까지 수동으로 입력이 됐어요 이렇게 4개 전압이 수동으로 바뀌구요 그 다음에 cpu sa 전압이 오토 상태죠 그렇지만 이것도 적용하는 항목에 따라서 변동이 있습니다 그건 있다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cpu vdd 2 전압도 지금 현재 오토 상태인데 적용하는 것에 따라서 자동으로 얘도 바뀔 겁니다 그것도 있다가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어드밴스 d램 컨피그레이션 들어가면 타이밍 항목들이 이렇게 자동으로 입력이 된 게 발견이 되죠 그런데 모두 입력이 된 게 아니라 tcl trcd trp tras 이렇게 4개 타이밍만 입력이 됩니다 xmp 메모리를 사용했을 때 입력되는 대표적인 4개 타이밍이 딱 이거예요 xmp 메모리 적용해도 이거밖에 안 바뀌어요 다른 타이밍들 다 오토로 두고 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tridit 옵션이 xmp 처럼 방금 보여드렸던 그 4개 타이밍들을 변경하는 그런 옵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요거 선택하면 이렇게 4개 바뀌죠 그 다음에 전압도 아까랑 약간 달라졌죠 그래서 이 항목들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씩 테스트를 했어요 좀 노가다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부팅해서 보여드릴게요 엑셀로 정리를 했는데 자 부팅이 되었고요 일단은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릴 내용은 하이닉스 에이다이 그것도 16기가 2개짜리 기준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호환성이 가장 좋아서 그렇고요 다른 메모리들은 이 하이닉스 에이다이 16기가 보다 호환성이 떨어지고요 그리고 지금 가격으로 봤을 때도 이 하이닉스 에이다이 메모리가 그렇게 많이 비싸지 않습니다 지금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게 그래서 하이닉스 에이다이 16기가 2개짜리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메모리 2개를 장착할 때는 이거 국룰입니다 2번 4번 슬롯에 장착하셔야 되요 만약에 2번 4번이 아니라 1번 3번에 장착했다 혹은 뭐 다른 슬롯에 장착했다 하면 이만큼의 퍼포먼스가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냥 권장사항으로 램 온도 60도 이하로 유지했으면 좋겠고요 60도 이상 올라갈 때는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릅니다 무슨 일이라고 하는 거는 뭐 소울시커가 된다 그랬는데 어 안되네 이런 일 에러 나네 뭐 이런 거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 권장 드리고요 자 제가 다 테스트를 했는데 일단 제일 위에 이 보라색은요 메모리 순정 상태일 때 제가 테스트한 건 5600짜리 하이닉스 에이다이 특히 패트리오트 제품으로 사용했고요 보통 메모리에 PMIC가 두 종류가 있어요 리치텍 PMIC가 있고 르네사스 PMIC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리치텍 PMIC 쓰는 저렴한 하이닉스 에이다이 메모리는 패트리오트 메모리가 있고요 5600 클럭짜리 사면 됩니다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하이닉스 에이다이 중에 르네사스 PMIC 사용하는 메모리가 클레브 메모리가 있습니다 클레브 5600짜리 사면 됩니다 그래서 클럭 CL5600에 기본 타이밍이 46, 45, 45, 90 이에요 이게 기본 타이밍 순정일 때 보통 순정 상태에서 1.1볼트의 전압을 쓰는데요 다른 보드들은 이 CPU VDDQ도 1.1볼트를 쓰는데 MSI 보드 지금 특성이 순정 상태일 때도 CPU VDDQ로 1.2볼트를 쓰네요 이 라인에 지금 4834짜리를 선택을 했을 때 타이밍이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전압이 이렇게 들어간다 제가 이거를 다 체크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SA 전압이랑 VDD2 전압이 이렇게 적용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보시다시피 계속 변하죠 비슷한 것도 있긴 한데 요거랑 요거랑 다르죠 또 요거랑 요거랑 다르고 요거랑 또 다르죠 점점 올라갑니다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쓸만한 거 쓸모없는 거는 안 돌렸어요 쓸만한 거를 골라서 A.64에 메모리 테스트를 돌려서 읽기, 쓰기, 복사, 레이턴시까지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한 번만 돌린 게 아니라 세 번 정도 돌렸습니다 이걸 평균으로 보실지 최소값으로 보실지 최대값으로 보실지는 개인적으로 한번 판단해 보시고요 아 참고로 지금 사용한 메인보드는 B760M 박혁포 맥스 와이파이 모델이고요 이게 박혁포 맥스 보드가 B보드 중에 조금 고가형이긴 하지만 웬만한 보드들 거의 비슷할 겁니다 MSI 보드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사용한 CPU는 14세대 14600KF가 장착이 되어 있지만 13, 14세대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12세대는 논외에요 12세대는 제가 이제 더 이상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13, 14세대의 MSI 보드 다른 보드들도 비슷할 거고요 그 다음에 메모리는 하이닉스 8I 기준입니다 그래서 리치텍 PMIC인 패트리오트 메모리를 사용했지만 르네사스 PMIC도 동일해요 제가 이것도 가지고 있고 부팅 테스트까지 다 했습니다 근데 차이점이 있어서 제가 분류를 한 거예요 차이점이 뭐냐면 이 르네사스 PMIC는 전압이 조금 떨어져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리치텍 PMIC는 전압이 조금 올라가서 들어가요 메모리 전압이 가령 예를 들어 이 스펙이 있잖아요 클럭의 타이밍에 대한 스펙이 이 1.1V로 돌릴만 하다 하면 돌아가요 그런데 리치텍 PMIC를 쓰는 경우에 1.1V보다 살짝 더 높은 전압을 쓰고요 근데 르네사스 PMIC를 쓰면 1.1V는 순정이니까 괜찮은데 1.2V나 이렇게 더 높은 전압을 쓰게 되면 이게 살짝 전압이 더 떨어집니다 그래서 르네사스 PMIC 같은 경우는 더 낮은 전압에서 돌리는 조금 조건이 안 좋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5200에 CL36을 동작을 시킬 때 리치텍 PMIC는 1.36V 정도에서 돌아가는데 르네사스 PMIC는 1.335V에서 돌아가요 르네사스 PMIC가 좀 불리하죠 그거를 커버하려면 수동으로 전압을 더 넣어주시는 방법도 있지만 아직까진 그건 고려하지 마시고 제가 일단 설명드릴게요 돌아갑니다 돌아가기 때문에 이게 리치텍이든 르네사스든 상관없이 다 돌아가요 여기는 왜 돌아가느냐 제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어느 정도 평균 수율 정보를 알고 있습니다 그걸로 계산을 했을 때 이 정도는 충분하게 돌아가겠다 이 정도는 안정화 안 봐도 되겠다 싶을 정도로 돌아가는 그렇게 여유 있는 값이기 때문에 이 위에 것들 제가 따로 표기를 안 한 것들은 리치텍이든 르네사스든 다 돌아가요 지금 동그라미 표기를 해놨죠 그래서 그거는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이따가 예외사항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어떻게 보는지 설명드렸고요 위에서부터 볼게요 이게 순정 상태예요 순정 상태에서 A다64 돌렸을 때 읽기 쓰기 복사값은 거의 절대적으로 클럭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읽기 쓰기 복사값은 무조건 클럭이 높은 게 좋은데 단순하게 작은 사이즈 파일 복사할 때나 이럴 때나 유리하고 실제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게이밍이나 프로그램 돌릴 때 영향을 주는 메모리 성능은 이 레이턴시예요 이 숫자가 작아야 됩니다 단위는 나노세컨드고요 그래서 순정 상태일 때 이 정도의 속도가 나오는데 그러면 4800에 34 세팅이 아까 제일 처음에 있던 세팅이에요 제일 처음에 있던 세팅을 돌려봤습니다 타이밍은 이렇게 되고 전압 이렇게 되고요 세 번 돌려봤을 때 클럭이 더 낮으니까 읽기 쓰기 복사값도 떨어졌는데 그렇지만 타이밍이 34로 조여졌죠 여기도 RCD-RP도 마찬가지로 타이밍이 조여졌기 때문에 이 5600 스펙이랑 거의 비슷한 성능이 나왔어요 보시다시피 그런데 이걸로 쓰는 메리트가 있나요? 없죠? 없습니다 그러면 4800에 34, 36, 36도 이 정도인데 이거보다 타이밍이 더 풀려있어 그럼 얘네는 이거보다 빠를까요? 느릴까요? 당연히 느리죠? 그러면 얘네는 돌릴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잘 됩니다 이것도 잘 되니까 당연히 얘네도 잘 되는데 더 속도가 느리니까 얘네 볼 거 없고 그 다음에 5000에서도 얘네도 잘 돌아가요 이 정도 성능이고요 얘네는 더 타이밍이 풀렸으니까 얘네도 다 잘 되는데 얘보다 느리니까 제가 안 돌려본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얘네들은 다 이거보다 더 느리니까 안 돌린 거예요 이게 다 목록에 있으니까 제가 적어놓긴 했는데 얘네는 돌릴 필요가 없어서 안 돌린 거고 쓸 거면 그냥 이거 쓰시면 됩니다 5200으로 쓰실 거면 그래서 어쨌든 점점점 클럭이 올라가면서 속도가 점점 개선되는 게 보이죠 그래서 5400일 때도 이 정도 얘네는 돌릴 필요 없고 5600일 때 이 정도 아 그런데 지금 여기 옆에 표기가 된 게 하나 있죠 이게 뭐냐면 이거 먼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건 베이직하게 16기가짜리 두 개를 사용했을 때의 설명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박격포 맥스에 다른 메모리 꼽아서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테스트를 해봤어요 그래서 16기가짜리 4개를 장착했을 때와 32기가짜리 4개를 장착을 했을 때 이 MSI 보드 박격포 맥스를 썼긴 했지만 다른 보드도 비슷할 거예요 이 MSI 보드에서 동작할 수 있는 최대 클럭이 5600밖에 안 됩니다 이거보다 클럭 높아지면 부팅이 안 돼요 그래서 16기가짜리 4개나 32기가짜리 4개 쓰시는 분들은 이거보다 위에 있는 여기에서 정하시면 돼요 여기에 있는 것들 중에 하나 고르시면 되는데 아마도 이거 고르시는 게 낫겠죠 그래서 풀뱅크 쓰시는 분들은 그냥 이거 적용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좀 더 내리시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풀뱅크는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풀뱅크 말고 2개짜리 그래서 5800일 때 이 정도 성능이고 그 다음에 얘네는 돌릴 필요 없고 이것도 잘 돌아갑니다 하이닉스 에이다이에서 그 다음에 6000일 때 하이닉스 에이다이에서 이건 잘 돌아가요 그런데 특이하게 노란색 표시를 했죠 이게 좀 타이트하다는 겁니다 뭐가 타이트하냐 CL 타이밍을 6000클럭에서 30을 돌릴 때 1.35V가 좀 타이트해요 안 된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르네사스 PMIC에서도 되고 리치텍 PMIC에서도 됩니다 이 정도는 충분히 돌아가긴 하는데 그런데 만약에 내가 가진 메모리가 정규분포상 전압 수율이 많이 좀 떨어져 있을 때 그럴 때는 이거 쓰면 에러가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옵션을 쓰실 분들은 안정화 툴을 한번 돌려 보셔야 돼요 안정화 툴을 돌려서 에러가 나나 안 나나 그걸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이 평균 수율 정도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요게 잘 되니까 당연히 요것도 되겠죠 나는 안정화 툴 돌려보기도 싫어 하시는 분들은 이건 좀 빠듯하니까 요거 쓰시면 됩니다 같은 클럭이면요 전압이 다 똑같아요 얘네도 다 요렇게 나와요 이것도 전압이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1.35V에서 CL30은 좀 타이트했지만 CL32는 넉넉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잘 될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거가 엄청 뿔딱이 아닌 경우는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쓰시고 그 다음 6200일 때도 이거 잘 됩니다 6200도 요거 쓰시면 되고 오히려 6200의 CL36 스펙이 RCD가 36, 36인데 이게 좀 타이트예요 이건 에러 날 수 있어요 이거는 평균 수율에서도 에러가 날 수 있고 조금 상급 수율에서 동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안 쓰는 걸 권장합니다 X 표시 해놨죠 이건 쓰지 마시고 이걸로 대면 써도 되는데 내게 이제 RCD 수율이 조금 좋으면 동작할 수 있긴 한데 안정화 툴을 꼭 돌려보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어쨌든 얘가 더 넉넉하면서 얘가 성능이 더 잘 나올 거니까 굳이 쓸 이유가 없습니다 얘네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6400으로 가게 되면 이제 6400은 이렇게 총 4개 스펙이 있는데 CL30짜리 스펙이 있는데 이거 전압이 좀 많이 타이트해요 전압이 평균 수율로 동작하기 어려울 정도로 타이트합니다 TM5 돌리면 에러 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르네산스 PMI-C에서 이거 그대로 적용하면 에러 납니다 근데 이게 지금 X 표시를 했는데 쓸 수 있게 만들 수가 있어요 전압을 더 주면 됩니다 1.43V 넣으세요 그럼 돌아갈 거예요 근데 수동으로 뭔가 건드리신다는 거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안정화 툴을 돌려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안정화 툴을 한번 돌려보시고 그리고 6400에 32 스펙 이것도 노란색이죠 노란색은 뭐다? 조금 타이트한데 된다 노란색은 타이트한데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란색은 뿔딱은 안 될 수 있다고 주황색은 고수율만 될 수 있다 주황색은 고수율만 된다 노란색은 뿔딱은 안 될 수 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6400 스펙에서 권장하는 건 얘고요 그 다음에 이 밑에 두 개는 볼 거 없겠죠 위에 이거 쓰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또 표기가 되어 있죠 32GB짜리 두 개 32GB짜리 두 개는 6400 클럭까지밖에 안 돼요 6400보다 더 높은 클럭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32GB짜리 두 개 쓰시는 분들은 이게 딱 여기까지가 한 개인 것 같아요 MSI보드 그래서 딱 이 정도 쓰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나는 이걸로 성능이 조금 아쉬우면 전압 좀 더 줘서 이것도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것도 좋고요 그런데 안정화 툴을 한번 돌려보시길 권장합니다 전압은 1.43V 주면 됩니다 르네사스 PMIC 기준으로 1.43V 정도 주면 돌아갈 거고요 패트리오트는 조금 더 여유롭긴 하거든요 그래도 1.41V 정도는 주셔야 될 거예요 1.4V에서 41V 정도 그 다음에 6666 이거 빨간색 해놨습니다 이거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뿔 따기든 고수율이든 안 될 거예요 왜 안 되냐면 얘가 문제거든요 이거 굉장히 타이트해요 이거 6666에서 RCD가 38인 게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그런데 RCD 타이밍은요 전압을 더 줘도 커버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쓰지 마세요 이건 보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부팅은 돼요 부팅은 돼가지고 제가 성능 테스트까지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능 테스트 했다는 게 잘 된다는 소리가 아니라 계속 쓰다 보면 에러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팅 된다고 어 잘 되네 하고 쓰는 게 아니라 안정화 툴 돌려보세요 안정화 툴 통과하면 내 메모리가 이 RCD 수율이 꽤 괜찮구나 라고 생각하고 쓰시면 되는데 근데 안정화 툴 통과 안 할 확률도 높고요 잘 안 될 가능성 높으니까 별로 추천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리고 CL 전압도 타이트해요 이것도 웬만한 평균 수율로는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스펙 자체는 개인적으로 권장하진 않아요 그럼 6666에서는요 요게 있어요 6666에 34 스펙 RCD가 40으로 풀리고요 그래서 좀 넉넉해집니다 CL 타이밍도 34로 넉넉해지고요 생각보다 타이밍이 풀리는 것 같지만 성능 돌려본 거 보시면요 이 정도 나와요 이 정도 나오고 6400이랑 비교했을 때 요 정도 비슷하죠 그래서 뭐 6400에 32로 쓰던가 아니면 6666에 34로 쓰던가 하시면 되는데 두 개 중에 뭐가 더 좋아요? 라고 물어보면은 6666에 34가 더 넉넉해요 그래서 수율이 좀 더 뿔따기여도 얘가 더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32기가짜리 두 개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부팅이 안 돼요 6666 그래서 16기가짜리 두 개일 때 이것보다는 차라리 얘가 더 낫다 그 다음에 6800 보실게요 6800부터는 타이밍을 좀 많이 풀어놨어 38이에요 38이기 때문에 클럭은 높였는데 성능 보실게요 이 6666대보다 조금 더 떨어지죠 타이밍이 풀려 가지고 많이 풀려서 그 다음에 이것도 성능이 모자른데 요거는 쓸 이유가 없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7000클럭 이것도 타이밍이 너무 많이 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능 보시면요 요정도 그래서 무리해서 7000 쓸 필요 없이 그냥 요거 쓰시거나 아니면 요거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밑으로 7200부터 뭐 쭈르륵 더 있습니다 6800부터 타이밍이 좀 이렇게 많이 풀려져 있는데 7200이나 더 밑으로 내려가면 타이밍 조여져 있는 값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제 경험상 MSI보드에서 7200이 되는 시스템이 있을 수 있는데 안 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일단 제 것도 안 돼요 제 것도 안 되고요 뭐 메모리 컨트롤러가 좀 더 좋거나 뭐 보드가 좀 더 수율이 좋거나 아니면 메모리 수율이 좀 더 좋거나 하면 7200까지도 될 수는 있는데 개인적으로 안 될 보드들도 꽤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별로 권장하고 싶진 않고요 개인적으로 7000도 별로 권장하고 싶진 않아요 제가 에이다이에 어떤 보드든 다 적용 가능한 마지노선 스펙을 6800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보다 밑에는 시도하지 마시고 시도하실 분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메모리 테스트 툴 메모리 검증 툴을 꼭 돌려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권장하는 스펙은 16기가짜리 두 개일 땐 얘구요 32기가짜리 두 개일 때는 이거 그 다음에 풀뱅크 하시는 분은 어쩔 수 없이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거 이거는 굉장히 넉넉한 값이기 때문에 안정화토를 돌릴 필요도 없이 그냥 적용하시면 될 겁니다 성능이 좀 아쉽긴 해요 그렇지만 뭐 풀뱅크가 클럭이 잘 안 들어가니까 어쩔 수가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옆에 이렇게 튀어나온 건 뭐냐 이따 제가 보여드릴 건데 MSI 보드 중에 퍼포먼스 모드라는 게 하나 있어요 예전에는요 원래 이게 처음 시작한 게 기가바이트인데 메모리에다가 세부 타이밍을 자동으로 조여주는 그런 옵션을 만들어준 게 있습니다 처음에 그 기가바이트가 먼저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이게 적용된 지 얼마 안 됐지만 MSI 보드에 고효율 모드라는 게 생겼어요 고효율 모드라는 게 생겨가지고 그걸 적용하면은 세부 타이밍을 건드려주기 때문에 생각보다 괜찮은 성능으로 쓸 수 있는데 그게 AMD 보드 쓸 때는 있었거든요 근데 인텔 보드에서 그거 찾아보니까 안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말고 다른 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따 보여드릴 건데 제가 그 옵션 테스트 해봤는데 옵션은 3개를 제공을 하는데 그 옵션들이 건드리는 게 딱 하나만 건드려요 이 TREFI라는 타이밍이 하나만 건드리는데 그 옵션을 3개 중에 가장 라이트하게 들어가는 옵션은 웬만한 시스템에서 다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간값이나 최대값은 안 되는 시스템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로 권장하고 싶지는 않고요 만약에 중간값이나 최대값을 적용시켜 보실 분들은 다시 한번 언급하지만 메모리 테스트 툴로 검증 툴로 열심히 돌려가지고 에러 나는지 안 나는지 한번 해보셔야 될 겁니다 어쨌든 첫 번째 옵션 정도는 웬만한 시스템에서 다 될 것 같다 그래서 그걸 적용한 상태에서 돌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메모리 트라이 잇으로 적용한 거고 여기서부터는 그 TREFI를 설정해주는 그 옵션까지 적용해서 두 가지를 적용해서 메모리 성능 테스트를 해봤고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읽기 쓰기 복사부터 레이턴시까지 많이 개선이 된 게 보이죠 그래서 6666 스펙을 돌렸을 때 이 정도 그 다음에 6400 스펙을 돌렸을 때 이 정도 최소 최대값, 평균값 차이가 있긴 있을 것 같긴 한데 얼추 비슷합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돌리시면 되고요 32개짜리 두 개면 이거 그 다음에 풀뱅크 쓰시면 어쩔 수 없이 5600 이내로 쓰시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뉴 보여드릴게요 이거 어떻게 적용하냐면 다시 바이오스 들어왔고요 이게 이지 모드고 이게 어드밴스 모드입니다 어드밴스 모드에서 F7을 누르면 바뀌어요 그래서 OC에 들어가면 지금 이거 순정 상태인데 쭉 내리면 자 트라이 잇 있죠 쭉 내리면 16기가짜리 두 개 쓰시는 분은 이거 그 다음에 32기가짜리 두 개 쓰시는 분은 이거 그 다음에 풀뱅크 쓰시는 분은 이거예요 이거 5600 CL 36이 두 개인데 하나는 보시면은 위에 거는 36, 36, 36이고요 그 다음에 아래 거는 36, 38, 38이에요 그런데 위에 거도 하이닉스 에이다이 기준으로 넉넉하니까 이거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666에 34 이걸 적용하면 전압이 자동으로 이렇게 바뀌어요 그 다음에 부팅시키면은 지금은 SA 전압이 이렇게 나오죠 이거는 현재 부팅된 상태 전압이고 이걸 부팅시키면은 지금 설정된 전압이 들어가면서 이 SA 전압이나 VDD2 전압도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변경되고요 그 상태에서 타이밍도 이렇게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트라이 잇을 이렇게 적용하시면 되고 거기서 한 번 더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서 메모리 익스텐션 모드라고 이거를 누르면 세 가지가 나오는데 퍼포먼스 모드는 웬만한 시스템에서 다 문제없이 될 것 같아요 이거까지 한번 적용해 보세요 그 다음에 벤치마크 모드는 TRFI를 65,535로 세팅하는 값이고 그 경우에 인텔 시스템에서는 이 65,535가 적용이 안 되는 시스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권장하지 않고요 될 수도 있어요 내 시스템에 운이 좋아서 수율하고 온도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맴테스트 모드는 TRFI 타이밍을 최대치로 넣는 옵션이에요 그래서 이거 설정하시면 이거 돌아가는 시스템 많이 없을 겁니다 개인적으로 별로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건 퍼포먼스 모드 이렇게 세팅하시면 제가 아까 얘기했던 퍼포먼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한 번 이걸로 해보시고요 불안하신 경우에 메모리 테스트 툴을 한 번 돌려보시는 걸 권장해요 그래서 메모리 테스트 툴 돌려봐서 잘 되면 쓰면 되고 안 되면 제가 아까 올려드렸던 성능표 한 번 보시고 하나 정도 풀어가지고 쓰시거나 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옵션이 있지만 무조건 클럭이 높다고 좋은 거 아니고 그 다음에 각각 메모리에 따라서 이거는 안 될 수도 있다고 얘기 드렸고 이거랑 그 다음에 이거랑 성능 비슷했죠 그러니까 무리해서 너무 클럭을 높일 필요도 없고요 그런 것들 챙기셔서 한 번 적용해서 해보시길 바랍니다 너무 고클럭 욕심 부리지 마세요 사실 7200에 CL36 이런 거 타이밍 잘 조여져 있긴 한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시스템이 동작을 안 하는 이유가 아까처럼 전압이 모잘라서였을 수도 있고 RCD 타이밍이 모잘라서일 수도 있지만 클럭 자체가 안 돌아가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MSI보드에서는 이 7200이 안 돌아가는 걸 제가 많이 봤습니다 MSI보드에서 7200이 안 돌아가는 걸 많이 봤으니까 너무 무리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하이닉스 A다이더라도 6600에 CL34 정도 쓰시면 되고 그리고 만약에 XMP 메모리 쓰시는 경우는 그냥 XMP 넣고 쓰셔도 되고요 XMP 메모리 중에서도 타이밍이 많이 풀려 있거나 뭐 그런 메모리들도 있긴 한데 웬만하면 하이닉스 A다이 중에 타이밍 많이 풀려 있는 메모리 많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XMP 쓰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하이닉스 M다이도 혹시 이거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면 하이닉스 M다이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 A다이보다 전반적으로 전압 수율이나 아니면 RCD 수율이나 이런 게 전반적으로 떨어집니다 클럭 수율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하이닉스 M다이도 6600에 CL34 정도는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혹시 모르니까 안정화토를 한번 돌려보시고 그 다음에 6400에 CL32도 될 수도 있습니다 평균 정규분포로 봤을 때 M다이가 이게 안 돌아가는 스펙이 있을 순 있어요 그런데 될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보고 역시나 안정화토를 한번 돌려보시고 그 다음에 32기가짜리 두 개의 M다이는 제가 테스트 안 해봤기 때문에 몇 클럭까지 들어갈지 몰라요 풀뱅크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제는 M다이랑 A다이 가격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M다이는 이제 점점 지켜드릴 수가 없어요 아무튼 이 정도로 하고 삼성 메모리? 오버클럭 하려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삼성 메모리나 마이크론 이런 메모리는 순정 상태에서 쓰시는 분들한테 좋은데 오버클럭 하시는 분들은 어찌됐건 하이닉스 A다이 정도는 가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